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 최근 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가 화두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외식, 체험, 관광 등 2, 3차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차 산업화를 실천한 농가는 연평균 농가 소득 증가율이 일반 농가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수사과, 고창복분자, 임실치즈 등은 성공한 전북의 대표적인 6차 산업 모델입니다. 이러한 6차 산업이 성공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모델 개발과 전문 리더가 있었고 둘째, 시장 변화와 소비 성향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셋째, 소비자가 자유롭게 찾아오고 먹고 즐기고 체험과 볼거리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6차 산업 성공 모델을 육성하는 일은 농업을 중심으로 산업 간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과 농식품 산업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동참하고 노력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연장 연장 연장